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HyperX Cloud2 Wireless Headset Mic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를 탈부착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 깔끔하게 분리한 뒤 헤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분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죠? 윈드스크린을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하는데, 이걸 씌우면 소리가 다소 존탁해지는 감이 있지만, 귀를 자극하는 강한 발음을 어느정도 완화해주고, 각종 오염으로부터 마이크를 지켜주는 필터 역할을 하니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역시 윈드스크린을 씌운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양방향성 방식입니다. 방향성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데요. 어느정도로 소리를 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누르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입력되지 않으면 주변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아까부터 음악을 재생해 놨는데요. 말을 하지 않으면 음소거 상태로 진입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입력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데시벨이 큰 구간은 조금씩 수음을 하긴 하는군요. 클라우드2 IRS 헤드셋 마이크는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주파수 응답이 50Hz부터 6500Hz까지로 대역폭이 좁은 편인데요. 목소리와 관련 있는 음영만 살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고가 마이크 중에도 이런식으로 설계한 제품이 꽤 있으니 이상한게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에 맞는 설계인 셈이죠. 고음역을 살짝 강조해 놓은 점도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튜닝입니다. 소포트웨어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구현하진 않았습니다만 주변 배경 소음을 처리하는 능력이 준수합니다. 또한 말을 하지 않을 땐 음소거 모드로 진입해서 주변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말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부분이 잘려나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무선 제품이라서 미세한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잘 만든 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